오늘 정수라님 나오셔서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도 딸도 노래가 심금을 울리고 너무 좋다고 난리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기분 완전. 4467번님. 고운 목소리가 도라지꽃 노래에 환상궁합이네요. 제 노래방 단골은 환이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오래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벌써 나와버렸기 때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라지꽃이었습니다. 도라지꽃. 그런데 도라지꽃 그러니까 설화가 있다면서요. 네네. 사랑하는 님이 좀 더 학문을 좀 배우기 위해서 약속을 다시 돌아오면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하는데 그 양지바른 곳에 묻어놨던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었던. 그리고 그때 그 소녀의 이름이 도라지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그 슬픔을 그리움을 못 이겨서 피어난 그 꽃의 이름을 도라지라고 해서 도라지꽃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여러분이 이 노래 이제 정수라의 도라지꽃 들을 때 이 설화를 한번. 너무 예쁘죠. 꽃 사진을 또 누가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활동 계획 또 뭐 이거 또 항상 들어봐야죠. 활동 계획은 활동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다시 봄날이 오면 봄날이 오면 나는 나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런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무슨 일이래 이거 막 정수라의 무반주 노래가 오늘 그냥 범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운 거지. 6185번님도 신곡 도라지꽃도 들어보니 너무 좋아요.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1470번님은 저도 수라 언니 노래 환희 아버지의 의자 도시의 거리 등 많이 좋아합니다. 이야 많이 알고 계시네 여기는 도시의 거리 제가 참 다양한 노래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럼요. 3523번님도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수라의 도라지꽃도 들어보니 너무 좋아요.